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에 주가가 안착을 했는데 38,700원,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거래대금도 지금 4,500억 정도 동반이 됐는데 지금 이 기록이에요. 상장한 이후에 이만큼의 거래대금을 동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상한가도 1999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오늘 첫 상한가를 간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어떤 이슈에 엮였고 얼마나 더 크게 갈 수 있는지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상 뉴스를 좀 보시면요. 동해에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지금 140억 배렬,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첫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 2월부터 해서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었고 2월부터 해서, 작년 2월부터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평가 전문기업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치가 나온 건데 지금 이 정도면 90년대 후반에 발견했던 동해 가스전에 지금 300배가 넘어가는 규모고요. 우리나라 전체 가스, 전체 가스량의 지금 전체 사용량의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석유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지금 심해 광부로서는 금세기 최대 이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남미의 이 가이아나 광구 110억 배럴보다도 지금 많은 자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탐사 이후에 자, 물리탐사 이후에 지금 탐사 시추가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상업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마쳤고요. 이제 탐사 시추가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사 시추가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매장량을 실제 이 매장 규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추가 하나 뚫게 되면은 총 한 개당 지금 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 한 다섯 개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자원개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계 최고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벌써부터 지금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앞으로 이 큰 이슈를 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자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엮이면요. 주가가 정말 크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자원개발한다고 해도 지금 관련 주식들이 떡상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역대급 금요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엄청 크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자극적인 이런 내용의 이 뉴스들이 나오죠. 포항 앞바다 이 삼성전자 시총의 지금 5배 현재 440조라고 하면 2270조원의 가치 5배의 가치가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숫자나 수치를 갖고 가면서 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역대급 거래량을 통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오늘 분봉을 보시면은 힌트가 있어요. 자 지금 분봉에서 이 상한가를 잠깐 풀었죠. 푸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습니다. 자 이 앞에 거래대금보다 오히려 이봉에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는데 자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쓸어 담은 거예요. 스탑롭스 걸어놓은 물량들 상한가 풀리면은 걸어놨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빨아들이고 다시 상한가를 닫았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세력들이 아직 물량 확보를 완벽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지금 담아가려는 거고요. 물량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아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의 이 추세를 꺾어서 들어올릴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 이슈의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여기서 앞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차트를 크게 봤을 때요. 자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자 이때죠. 자 이때 1999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자 한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씩 이런 큰 상승 한번 보이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걸 꺾어버리는 상승이 나올 때는요. 지금 이런 상승에 지금 이것보다 앞선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추세를 꺾어버리는 상승이 나왔을 때 자 그럼 거래대금을 지금 앞에 이런 거래대금 나왔던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바닷건으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지금 이슈나 이런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이 탐사 비용 관련해 가지고 동해 가스형 같은 경우에 자 지금 4,500만 배럴 1조 2천억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300배요. 규모가. 그러면 얼마나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갈지 지금 우리들의 이 상상력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 정도면은 각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상승파동 지금 이 테마의 1일차에는 무조건 들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중이라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하시면은 자 지금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이 급하게 이런 발표를 보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물량을 완벽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흔들어주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는 이 매수 기회를 꼭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 안전한 매수 구간과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최종적인 수익을 이 목표를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잠깐 보실게요. 자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구간에서 상한가를 한 번 더 풀었죠. 그쵸? 1분봉으로 보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구간에서도 지금 라이브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 상한가를 풉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계속 흔들면서 간다는 건 물량 확보를 한다는 건데 이 세력들의 의도나 전략을 알고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얘가 오늘 상한가를 풀어버린다고 하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보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급한대로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방 입장을 좀 도와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입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국가스공사 할 때 한국이라고 문자를 한 번 주세요. 한국구독 한국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밑에 링크를 달아놨고요. 구독자분들이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초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한국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코멘트 달아드리고 앞으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슈 계속 트래킹하면서 올려드릴 겁니다. 한국구독이라고 주시고요. 한국가스공사로 앞으로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빠르게 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한국가스공사 할 때 한국전략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략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서 되는 대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제가 급한 대로 영상을 장중에 좀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왜 제가 이외에 많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흥구석유 관련 주죠. 항구석유, 화성벨트, 동양철강, 한국가스공사 여기까지가 사안가예요. 5개의 종목이 일단 사안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에너지 28%, 한국 앵커유전 25%, 중앙에너비스 25%, 동방도 관련 주죠. 26%. 지금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사안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1일차에 사안가를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이 S급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 S급 테마가 한 번 생기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눌러주고 다시 2차,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정말 크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시가총이 가장 크고 지금 가장 강력하게 수급이 많이 지금 발생했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 문자 주세요. 위에 번호로 문자 주셔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기회인 게 24년 신규 원전 체코 30조 수주 아랍에빌리에이트 다음 원전 프로젝트 최선호 관련주입니다. AI발 에너지 글로벌적인 원전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이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13조짜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국내 유일의 SMR 관련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된 관련주입니다. 우리 기술 우진앤텍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 후속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자 일단은 한 차례 시세를 한번 보였고요. 지금 이 고점 대비 주가가 빠졌다가 이 저점에서 거래대금을 강하게 동반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지금 체코 원전도 계속 있고요. 이런 원전이나 SMR 관련해서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에너지, 이 광물 지금 이 천연가스 이 부분 이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빠졌죠. 이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고요. 서로 퐁당퐁당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같이 좀 대응하시면 추가적으로 얘가 급등할 때 여러분도 정말 큰 상승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얘가 이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이 후속주 원전 후속주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부터도 이 체코 관련해서 아랍에밀레이트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우리기술이랑 우진엔텍이랑 G2파워,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종목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 SMR 관련해서 가장 관련성 깊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형 종목이고요. 두 달 애너빌리트 같은 경우 13조짜리죠. 지금 중소형 종목에서 훨씬 더 상큼 변동성 보이면서 탄력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보실 분들은요. 이 후속주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후속주라고 문자 주시면 종목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구독하신 분들 지금 100% 무료로 받고 있고요. 입장 100명까지 소액으로 얼마든지 참여 가능한데 자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5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수익 200에서 250%를 목표로 하는데 조기에 달성하면은 마감이 되어집니다. 프로젝트는. 그래서 만약에 5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천만원 만들기가 되겠죠. 근데 천만원으로 1억으로 한다 그러면 2억 만들기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 소액으로 해보겠다. 200에서 300에서 200이든 300이든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다가 수익 나는 거 보고 좀 더 늘려도 좋겠다 싶으면 그때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이 중요한데 천만원으로 이 목돈을 한번 만드시는 게 어려워요. 천만원 1억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번 만들고 나면 1억으로 10억 만들기는 수월합니다. 이전보다 더 수월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익도 가져가시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시장의 주도주 그 다음에 이 재료 그 다음에 이 세력 이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큰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리스크는 상당히 적으면서 시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능한 수칙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200에서 250%는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실 분들만 1억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1억 010-2108-8706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방으로 1억 방으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 통해서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6월달 시작부터 강력한 테마가 지금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수익이 잘 안 났고 손해를 보셨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낙심하시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고요.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정보들 허투루 드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보시고 종목도 보시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일단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